100만! 우리 고장 송파 33인 시상식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. 도전 항공인본부 중안으로 우리 고장 33인 시상식이 올 7월 성북구로 시작으로 송파구에서 준비위원회가 7월 27일 구성되었습니다. 5명이 준비위원회 5명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신문홍보 추천과 선정을 하였습니다. 구청과 구의회 등 적극적인 협조와 도전 항공인본부의 업무지원과 대장의 리더십으로 오늘 시상식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 박수를 쳐려면 크게 심장이 하면 건강이 더 좋고 다 좋습니다. 시상식을 준비하면서 중리위원 구성 지원 신문홍보 추천 선정 검증 절차 등등 모든 것이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. 신문을 보고 지원, 추천 등 약 3대 1 높은 경쟁률이 있었습니다. 송파에서 새해의 희망을 보았습니다. 서울 최고의 명품 도시 송파, 잘 살기 좋은 송파, 살기 좋은 송파 사회를 모든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시다. 오늘 수상자에게 칭찬과 경례를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 박수 박수